이번 3일 동안의 집회를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죄송하지만 저를 위해서 오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집중적으로 너무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마음에 찔리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.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것 같고요.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시는 분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뭐냐면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말씀과 기도에 무장된 200동 이상 하셨다니까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목사님을 또 저희 프랑크트에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 시간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. 나와주시면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.